이 양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양이 많다고요? 한 네 조각 정도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합니다. 와우. 제대로 한 마리네, 뭐야. 진짜 맛있어요. 석박살도 퍽퍽까지 해당. 옆에 무랑 샐러드, 저 샐러드까지 같이 나와. 진짜 맛있잖아. 이거 깜짝 놀랐어. 가성비 광이지. 와, 진짜. 이걸 다 만 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치? 난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야. 진짜 부산용 머스터드를 들고 다니는데. 소스 추가. 역시 준비된 노트북. 진짜 이거 들고 가? 항상. 치킨 먹을 거면 그날에는 항상. 그냥 머스터드, 허니 머스터드. 매운 머스터드, 냉면 같은 걸 먹을 때는 그거지. 그럼 이것도 하나 더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먼저 찍어줄게. 어떻게 좋아해? 일단 포크로 먹고 그다음에. 일단 포크로. 진짜 바삭해. 약간 찐 반응인데. 찐 반응. 정말 맛있나 보네. 옳지. 진짜 맛있어. 찍어볼까? 전지, 전지. 오케이, 순마탱, 머스터드. 가볼게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김치전 먹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몸에도 늘었어요, 그 사이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나도 먹어야지, 진짜. 이걸로 하자. 오케이, 우리의 차이. 그래, 어떻게 먹어요? 아, 선배님. 일단 표정이. 약간 묻혀야 돼요, 이렇게. 약간 묻혀야 맛있어 보여요. 곁밥 쏙 쳐. 오! 발골. 와, 깔끔하게. 어? 제발! 다이렉트로 짜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오! 진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얌전히 보던 세라가 한마디 했어요. 오 마이 갓. I like sauce too, but not that much. 그거 어렸을 때. 오 마이 갓. 에헤악. 음. 음.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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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맛있는데? 먹어볼래? 아니, 나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안 믿어? 아니 내 병원 가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식초잖아? 케첩도 식초 들어가고, 마스터도 식초 들어가고 근데 100% 식초잖아 어, 플러스 무 플러스 무 무 향 식초지 오, 맛있다 이거는 어떤 맛인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어떤, 어떤 맛?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무슨 맛일까? 어차피 찍어 먹으면 뭐가 달라?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직접 내놓는 거지 충격 약간 딸기 잼 맛? 딸기 잼 맛 오, 맥맥 진짜 우아하게 잘 먹어요 음 안 매워하지 달콤하지? 응 그래서 맥지리드는 여기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